한국에 가길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민간인 사망자 최소 1만명 이상 피란민 840만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28일째입니다 전세계 인플레이션 그리고 나토를 비롯한 서방과 중로로 전선이 재편되는 신냉전을 촉발했죠 이 전쟁은 우리 일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망자입니다 4월 말에는 영국 정부가 러시아군 사망자를 1만 5천명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6월 말 기준 러시아군 사망자가 3만 5천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크라이나 군도 러시아군과 마찬가지로 약 3만 5천명 정도가 희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양쪽 군인의 전사자가 100명 전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 젊은 전사자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나라가 가뜩이나 남자가 부족한 나라인데 이번 전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을 것으로 보여 신랑 부족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한류 현상으로 가뜩이나 인기가 높았던 한국 남성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고 합니다 또 평화로운 한국의 정책하고 한국 남성들과의 만남과 결혼을 위해 결혼 망명지로 한국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들이 부족하여 여자가 결혼하기 힘든 나라 10개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 카자흐스탄 여자 100명당 남자 91명 9위 헝가리 여자 100명당 남자 90명 8위 에스토니아 여자 100명당 남자 87명 7위 홍콩 여자 100명당 남자 83명 6위 벨라루스 여자 100명당 남자 81명 5위 우크라이나 여자 100명당 남자 80명 4위 러시아 여자 100명당 남자 79.8명 3위 리투아니아 여자 100명당 남자 79.5명 2위 라트비아 여자 100명당 남자 78.9명 1위 아프리카 지부티 여자 100명당 남자 78.3명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남자가 부족한 나라 1,2위를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속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푸틀러 아웃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 하겠습니다.